내가 얘기를 해줬어요, 형. 내가 보고. 내가 얘기했던 거 같은데? 꿀은 1억렬이 지나도 안 썩어. 어느 4억렬이 있는지 꿀을 먹어도 돼. 아니, 저게 한 입. 한 입이 아니에요. 한 입이 아니잖아요. 아니, 이건 안 돼요, 이건 안 돼요. 오빠, 그건 진짜 안 된다. 일단은 잡 써보시고. 한 입 넣어야 돼. 뭐, 그냥 짭조롱할 것 같아요. 김치를 말아서? 아, 김치를 말아서? 진짜 김치말이 무슨 얘기야. 오, 진짜. 오, 야, 오징어도 안 해. 오, 큰일이. 그냥 많이 먹는다고 좋은 게 아니라 그랬어. 우리가 꿀 얘기를 했으니까 방송이 나갔다고. 면 끊이면 안 돼요, 형. 끝! 오빠, 끊. 아니, 아니, 끊기지만 않으면 뭐. 진짜 끊기지? 너 지금 걔도 먹고 있지, 그 상태에서. 그냥 이만 사용하지 않고 끝까지 가시려는 거예요. 거꾸로 돌리면 무회 같아서, 무회. 아... 맛이 없으면 나는 말을 할 게 없네. 입새 이거 맛있어 보인다, 진짜. 와. 친구야, 먹고 한 입. 음, 아, 이거 안 먹힙니다. 국물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딱 먹혀져서, 묵은지가 딱 들어가서 완전히 맛을 예쁘게 와사드리고. 포장을 했고. 네, 그리고 쏙이 안 되는데 쏙을 살짝 달래주네. 쏙이 편안해지고. 아, 진짜. 아, 먹고 싶어. 다음은 뭐예요? 다음에는 고추장 양념을 만든 게무침이 되겠습니다. 뭐야? 게무침. 자, 문제 볼게요. 고려 충렬왕 때 고려가요 쌍화점은. 어? 영화 보고. 조인성 선배님. 조인성, 주진모, 주연의 영화 제목으로 흔히들 알고 계시는데요. 쌍화점은 원래 쌍화를 파는 가게였다고 합니다. 쌍화. 쌍화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그 영화랑 연관되어 있을 텐데. 왠지 야한 거예요? 영화는 야입니까? 왜 이렇게도 영화는 야입니까? 너무 잘 치우니까. 감기약방. 네? 네? 아, 잠깐만. 종신, 종신. 계란, 계란. 아, 계란 가게. 계란 가게. 계란 가게. 아, 계란 가게. 현중. 신발 가게. 쌍화 두 켤레. 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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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리 있어. 아니야, 이게 나 막 확신이 차고 얘기했는데 아니에요? 이거 그럼 못 맞춰요. 조선시대 중역까지도 이 음식의 이름이 상화였대요. 뭔지? 상황버섯. 현중. 상산. 중역까지도 상화라고 불렀다. 호떡. 맛있겠다. 비슷해요. 어, 어버? 비슷해? 어, 어버? 비슷해? 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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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동? 호동이요? 현중! 호동하시다. 만두! 아, 나 만두하려고 그랬네. 만두! 아, 나 만두하려고 그랬네. 만두! 정답을... 카바! 카바! 왜, 왜, 왜? 쌍알. 아, 이거 어떻게 보고 이렇게 얘기해? 와인드 차라리 바꿔야 돼. 눈치가. 그럼 왜 주진모랑 주인성 그렇게 했어요? 그게? 우와, 저거. 우와, 저거. 우와, 저거. 진짜 좋아해.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숟가락이 돼. 여기, 여기, 여기. 오빠, 여기야. 와우. 양념을 대장이야. 이야, 우와. 그치겠다. 왜, 여기. 우와, 그냥 나 가야 돼. 우와, 그냥 나 가야 돼. 우와, 그냥 나 가야 돼. 가나요? 들어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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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술수와. 앉아, 앉아. 들어가나요! 깔끔해. 안녕히 오세요. 이따가 나. 우와. 깔끔해. 진정한 형 고수시네요. 저는 비워놔야 맛을 느낄 여백이 생긴 거야. 많이 먹었습니다. 많이 느꼈는데 그게 안에서 누가 쑥 가져가버려 그냥. 쑥. 생게에다가 살아있는 게에다가 그냥 양념만 발라서 바로 먹는 거잖아. 그러니까 진성도가 너무 좋아. 게장에 사실은 그 아리잖아. 아니 장기름을 하던 분 같애 얼굴에 쏟아갔대. 쏟아갔대. 쏟아.